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7시 찾아온 걱정 질병 이것을 의심합니다 혈관 질환, 암과 같은 90% 이상의 질병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다 노화를 촉진하고 우리 몸을 구식시키는 활성산소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좋은 운동법입니다 내 몸에 절 활성산소를 무찌르고 건강을 되찾은 이들의 특급 비밀 6월 21일 저녁 7시 1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